네 랩 들어보겠습니다 백락 디디 미안하지만은 바이로 계란치기 우린 위로 올라가지 like Sky's the limit I've committed Many scenes rapper G 망생기 죽이기 가 내 1순위 G 빌리 미 그러니 여기 있지 말고 pick your deal Please get the f*** 분명 누군가는 약 고르지 선수들은 많지만 나는 감독이니 Get a good feel? 떠오르지 ideas? 영감의 원천 세상 어느 곳은 나 Meantime I'll be flexing out 여전히 좋은 음악 하나로 여기엔 난 맑지 난 Might be now or might be never 내 몸은 곧 죽어도 야 이 머리 안은 깨지 항상 Woo! The illest rapper alive 다 오며 가며 봤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심사 기준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아 눈물 나게 잘 하시네 아 눈물 나게 잘 하시네 김치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 딱 듣는 순간 압도 됐고 이 모든 참가자랑 이 릴 보이를 차별을 해도 너네는 한마디도 못해. 너네도 들으면 알게 될 거야, 솔직히. 우리 다 알잖아. 만세? 만세랄까?